저는 캐드바이저를 소개할 유라의 신상철 이사라고 합니다. 유라는 자타공인 자동차 하네스 세계 탑 레벨의 기업입니다. 현대자동차나 제교 랜드로버 등 유명 완성차와 항공기들의 전장 부품들을 개발 공급하고 있는 전문 업체입니다. 자동차 하네스 부품만 약 4조 5천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이번 MWC 참관을 통해 저희는 북미와 유럽, 아시아권의 전장 및 하네스 제조 기업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캐드바이저가 그런 기업들에게 개발 품질, 납기에 있어 얼마나 큰 개선을 가져다 주었는지 소개하고 싶습니다. 캐드바이저는 우리 제품을 설계 및 제조하기 위해 개발한 솔루션입니다. 진짜 엔드투엔드 솔루션입니다. 캐드바이저를 개발하게 된 계기는 고객사의 빠른 개발 요구에 있었습니다. 개발 기간 안에 양산을 위한 도면과 각종 전기적 시뮬레이션 보고서, 원가를 고려한 최적 경로까지 반영하여 설계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여 우리가 솔루션에 맞춰서 일하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럴 게 아니다 싶어 데이터를 정리하고 각종 기능들을 자동화하여 신차 적용 시 드로잉 속도는 평균 30%가 절감될 수 있도록 했고, 각종 산출물 출동 시간은 분단위로 바뀌어 약 90% 가까운 업무 효과를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산출물들이 출동되었다 치더라도,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생산 차질과 공급 이후 발생되는 리콜은 실제 손실을 측정하기도 어려울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캐드바이저로 개발한 이후에는 과거 대비 발생된 생산 차질이 약 14% 정도가 개선되었고, 리콜은 11% 정도가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고 사용하기 쉬워야 했고, 언제 어디서나 설계를 할 수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라이브러리들을 제공받길 원했습니다. 또한 캐드 시스템은 뭐니뭐니 해도 제일 빨라야 했었습니다. 드로잉도 산출물도 변환도 저희는 더 빠르길 원했습니다. 전장과 한의 설계 및 제조에는 3D 형상 정보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생산과 제조를 위해 값, 데이터만 정확하게 뽑을 수 있고 전달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적 특성을 구현할 수 있는 캐드면 충분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기의 그 복잡한 형상이나 메커니즘은 의미가 있겠지만 항공기 인테리어나 바닥 안에 들어있는 굵은 전선 다발을 3D로 그린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기립값을 산출할 수 있는 데이터만 정확하게 넘어올 수 있었으면 충분했기에 우리는 2D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전선 수십, 수천 가닥의 전기적 특성을 감안하여 표현하려면 수백 개의 옵션을 그려야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일반적인 캐드는 이미 풀로 찼으니까요. 캐드바이저가 빠를 수 있는 이유는 옵션을 처리하는 저희만의 기술 때문입니다. 특허받은 우리만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의 N승분에 대한 계산이 현존하는 어떤 캐드 시스템보다도 빠르고요. 전기적 특성에 따른 옵션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빠른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전압 강화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듈도 개발하였고요. 수천 가지의 경로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기적 흐름을 분석해서 최적의 경로로 추천해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사용자는 고객에게 더 싸고 효율적인 경로로 설계해서 납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캐드바이저는 AW 마켓플레이스에서 세계 어디서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테스트는 무료입니다.